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22일 현재 시각은 4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투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아래에 위치하면 그리고 이 구간 상단에 위치할지 아래에 위치할지 아래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61선 이 범위 여기 내에서의 주가 변동들 좀 예상을 한다 그리고 상단 여기 기준 종가 상단에서 위치를 하면 여기 내에서 주가 변동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 는데 오늘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말아 올렸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또 외국인 이랑 기관이랑 다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연기금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 올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랑 연기금이랑 뭐 기간 외인 매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뭐 기간이랑 금융투자는 조금 이제 관망을 했던 것 같은데 연기금이나 상업펀드 상업펀드 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제 오늘 주가를 완전히 다 끌어 올렸습니다 주가가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기관이랑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관에서는 주가가 슈팅이 좀 나왔대 어 좀 과하게 신고가를 터치를 하면서 차이시란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를 좀 끌어 올리는데 1심 단결 1심 단결을 했다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오늘 시장도 무난하긴 했는데 얘네들이 뭐 연기금이랑 장중에 기간이 장 막판에 1시 17분 이후에 이때부터 기간이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또 반등이 좀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진행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수급 보면은 11시부터는 연기금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게 바다 가기 시작을 했고 10시 11시까지 이때부터 바닥을 다져주는 움직임들 보여줬고 주가 하락을 방어 해줬고 그리고 기간에서는 1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주가를 올리는데 공로를 세워줬고 근데 이제 장막판에서는 차의 실현을 단기적으로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매수 하다가 올라가니까 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많이 팔았던 5호장의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일단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렸다 라는 거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다 이렇게 끌어 올렸다 라고 하는 것들은 수급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내일은 돌파를 해 가지고 여기서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번 더 여기까지 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신국가라도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는 강세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 회복 그러니까 주가가 좀 지켜준다라고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좀 장기 평선들이 올라오는 시간들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또 60회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질의 반등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매각 이슈도 있었고 어 두산 밥캣과 인프라코어가 뭐 밥캣이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브리핑을 드렸던 게 언제였죠 한 9월달 한 이때 10월 달부터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밥캣이냐 인프라냐 인프라냐 같이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매각할 것이냐 매각 뭐 주관사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 뭐 입찰을 누가 하는지 당시 유진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 사실 이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다지 뭐 이 기업의 전망 전망 뭐 실적 산업에 대한 변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건설기계는 같이 시너지를 내가지고 사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어 아직까지 이제는 그런 그런 뭐 거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 기업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만한 게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바켓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프라코어의 본연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뭐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 시가총에 이걸 다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본래의 주가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 소망치가 낮네 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탈술인가 존버인가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좀 여쭤봤죠 여러분들이 다 매도를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대부분 댓글을 보니까 둘 다 중공업 어떻게 중공업이랑 인프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둘 다 존버합니다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두인 존버고 두중은 50% 매도를 했고 50%는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 현재의 시총은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총 2조까지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시총 2조라고 하면은 지금 1조 3천인데 한 7천억원 가량이 더 올라가는 좀 높게 좀 멀리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총 2조까지 너무 지금 현재 시총은 너무 저평가인 것 같아서 가져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1조 3천억이라는 시총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게 1심 단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수급적인 동향도 그렇고 투자 심리가 그렇지 않나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매도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매물을 받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연기금도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시총이 2조까지 갈까요? 여기 리포트들을 좀 보니까 단순화가 오히려 호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인데 중국 굴사키 판매가 2분기 실적 우려가 이미 반영이 됐고 3개월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고 고점 논란 우려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 냉정하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분할 효과 근데 그거를 분할 효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희석효과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목표 주가가 17,500원 까지다 근데 목표 주가는 좀 너무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을 1조 5천억 BW를 희석이 됐던 거를 감안을 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시청 범위가 2조 5천까지다 BW 워런트 까지 희석이 분할 변경 상장을 해가지고 워런트까지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2조 5천까지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좀 있긴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이런 2조까지 갈지 가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도 좀 받쳐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가 건설기계 판매가 조금 2분기에는 주춤했던 것 같단 말이죠 반토막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 여지도 조정의 가능성들도 좀 열려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 인프라코 이제 돈 잘 버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증권상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본업에 대한 매출액이 3.7조 원 실질매출액이 4조 원 두산파켓 납품으로 내부 상계단도 매출이 4200억 원을 추가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년간 일단은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현대 제뉴인에서 두산 인프라코를 인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 제뉴인 현대인프라코 이렇게 두산중공업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포트에서도 2조까지 2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추정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 건설기계 판매 추이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움직임들 좀 기대가 되네요 여기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진짜 시초 2조까지는 좀 시간을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해요 외국인이라는 기관도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또 같이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감과 우려감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상황들 인지해 주시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 뭐 이전부터 브리핑을 오랫동안 드리면서 주가가 연도 올라왔으면은 주산중공업도 그렇고 주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정으로 하고 있고 거의 뭐 오기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브리핑은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일단은 뭐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100% 인건 아니니깐요 종목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브리핑은 계속 드릴 겁니다 참고해주시고 구독 안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고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기훈재 사장님께서 종목들 안내를 무료 추천주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여기 7월 1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게시판 오셔서 쭉 내려오시면은 9시가 되면은 종목들을 추천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9시 전에는 어떤 유혹중시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파세코 현재가 26500원 1차 목표가 27300원 훈절가 25200원 자안바이오 현재가 5550원 1차 목표가 5715원 훈절가 5300원 9시 2분에는 sdc scd 현재가 3200원 1차 목표가 3295원 훈절가 30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차트와 함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리딩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sdcd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효과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파세코도 최고가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달성을 했다 이렇게 몇 종목을 가지고 있고 몇 종목은 수익 달성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주는 데이성 당일 매매 단타임으로 소리를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간망하시라고 좀 더 안전적인 종목으로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vip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종료되면 자 오늘 추천드린 이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최고가를 얼마를 터치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파세코와 자완바이오 그리고 scd 일분봉 띄워드리면서 최고가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표를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100%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시면은 이 수익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입절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9시가 되면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테마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실시간 순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 AP 테마라고 치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і